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은 저지선이 붕괴되는 문제 이거를 거듭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금 방송은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또 여러분들 보시면 2024년도 총선은 194대50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지역구는 직접 여러분 계산했고 비례대표는 더블당이 20석 그다음에 국힘당이 20석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19석이고 그다음에 더블당이 20석일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87석입니다. 4.15 총선에서 부정선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128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0석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300석이기 때문에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 더블음유당이 개은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뭔가 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내용이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몇 프로 정도 부풀리기 뻥튀기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만큼 집어넣을 것인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7.5%를 여러분 조작 정도로 하게 되면 329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고 329만 표 플러스 알파입니다. 329만 표를 여러분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 표만큼 더블당 후보한테 다 여러분들 조금씩 보태줄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7.5% 올려가지고 3만 7천여 표 정도를 여러분들 진교훈 더블당 후반께 여러분 나눠줘가지고 압승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석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지역구만 여러분들 합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빵튀기를 하게 되면 더블당이 194석 여기서 20석을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략 더블당의 2021 총선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 국힘당이 50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산수를 떠지면 5%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요. 5% 보시게 되면 더블당이 183석입니다. 그럼 지역구 183석에 여러분들 비례대표 20석을 합치게 되면 203석입니다. 단독으로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수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조작값을 더 낮추더라도 사전투표율을 5% 정도만 뻥튀기 하더라도 더블당이 모든 걸 다 쥐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도 탄핵시킬 수 있고 헌법도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것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5%입니다. 5%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범야하고 협치를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쏙 편하게 뭡니까 정의당 여러분 이런데 도움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당 여러분들 지배체제로 할 수 있는 것은 5% 정도면 되는 겁니다. 5% 정도면 여러분들 200몇만 표 정도만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을 테이블로 한 번 딱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4년 총선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입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3%, 5%, 7%, 7.5% 앞에 가운데 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없는 거 하니까 132만 표, 220만 표, 307만 표, 329만 표입니다. 220만 표 정도만 여러분들 조작을 하더라도 사전투표율을 5% 정도 뻥튀기 해 가지고 220만 표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힘이 센 겁니다. 여러분들 7.5%를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지역구 의석이 더블당이 194석, 국힘당이 50석입니다.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329만 표가 됩니다. 그러면 총 의석수를 20표, 20자리, 비례대표를 20자리라고 가정하게 되면 더블당이 214자리를, 214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5% 정도만 여러분들 부풀리게 하더라도 조작규모는 220만 표가 됩니다. 더블당이 183석을 차지합니다. 비례대표를 20자리 정도 차지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203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5% 정도만 조작하더라도 더블당이 합성하고 탄핵선도 무너뜨리고 개헌 저지선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헌은 의석 여러분들 의원수 절반이 발의하고 그다음에 의원수 3분의 1의 여러분들 통과를 받고 그다음에 30일 내내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확정이 됩니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종사기수법을 바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실행에 옮겨서 야무지게 성공한 겁니다. 그 선거사기실 때 이번에 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것도 봤고 김기현이 여러분들 삐죽삐죽 입을 다무는 걸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삐죽삐죽 입을 다무는 애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당정쇄신 무슨 당정소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신나간이야 이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 220만 표가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숫자인가 하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조작규모가 240만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란 것은 그냥 아주 경미한 조작인 겁니다. 7.5% 정도 하면 확실히 이기는 거고 이렇게 나라가 너무나 위태롭게 된 겁니다. 그냥 아슬아슬한 정도가 아니고 다 입을 다물고 그러지만 저는 참 야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한 나라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넘어가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너무너무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했던 것처럼 사전투표를 7.5% 정도 부풀리기를 하지 않더라도 5%만 여러분들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자수로 220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 있고 그걸 전국의 경합지역의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게 다 더해 주게 되면 결국은 개헌저지선이나 탄핵저지선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공 박사님 2024년 총선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당일 투표장을 가면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선거는 사전투표율에 크게 손을 안 댔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의 조작을 일부는 했지만 이렇게 내놓고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런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의 대표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마음을 여러분 새로 잡은 겁니다.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박이 쳐나 여러분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다시는 윤석열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구하는 방법이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방에 더해 주는 신종 사기 수법을 여러분들 개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국민들이 참여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조작 얼마를 뭡니까 뻥튀기 할 것이냐 그게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 4월 11일이 여러분 총선인데 그게 당일투표일이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4박 5일 전에 딱 여러분 당일투표 끝나고 나면 승관위가 사전투표일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 사전투표일을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바보천치 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사전투표일에 100명이 여러분 투표했는지 200명이 투표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승관이 선거 사기 수립대로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율이고 사전투표자 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아주 멋진 그래프로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투표자들이 얼마 사전투표장을 찾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15%가 진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선거 사기 수립대로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니까 임의로 7.5%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몇 표를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번 사전투표는 역대 사상 최고인 22.50%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장을 15% 찾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선간의 사기 시력들이 7.5%를 엎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들 뭡니까 거짓말을 쳤는 거 하니까 22.50%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2024년 총선에 그대로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죠. 선거 사기 시력들이 여러분들 추가한 7.50% 선거 인수 기준입니다. 사전투표를 이렇게 엎어하면 그게 몇 표가 되는 거 하니까 329만 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투표장을 찾은 15%면 몇만 명인 거 하니까 658만 명입니다. 그렇게 합쳐가지고 988만 명이 되는 겁니다. 988만 명. 그러니까 풀이 얼마만큼 생겼는 거 하니까 988만 명 가운데 329만 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쁨은 뭡니까? 그냥 500만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풀이 가운데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으로 뽑아 쓰는 겁니다. 7.5% 대신 8% 정도 올리게 되면 뭐 300, 뭐 뭔가 60 몇만이 될 수 있는 거죠. 조작주모가. 그러니까 여기 A. 투표장에 몇 명이나 실제로 이런 사전투표를 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두 번째 B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몇 프로를 조작할 것인지 결정한 그것 자체가 선거를 모든 게 다 여러분들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번 선거는 한 330만 표 329만 표는 도덕질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7.5%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329만 표 조작할 필요 없이 240만 표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5%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5% 하면 여러분들 여기 아까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5%면 220만 표네. 이게 5% 하면 220만 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투표장에 몇 명이 찾는지 사전투표장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몇 프로를 뻥튀기 할 거냐? 그건 누가 결정한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고 전산상에 여러분들 사전투표 임명록을 여러분들 보관하고 실물로 된 사전투표록이 없는 상태에 치료지는 모든 대한민국 선거는 다 조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꼼짝없이 노예가 된 겁니다. 이건 못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이걸 국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한 이건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 여러분 먹방하고 레저하고 예행보지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는 이 목소리가 훗날 다 알 겁니다. 화폐가치가 추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GDP가 추락을 하고 국민들이 빚 때문에 죽어나가고 책임이 올라서 뭡니까 울고 불고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현장에 늘어나고 그런 세상이 바로 눈앞에 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사건에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김견이 침묵하고 홍준표가 침묵하고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선관위의 부정성을 다 덮고 헌법재판관들이 뭐죠 qr코드가 합헌이다 투표지 관리관 사인 쓰지 않는 게 합헌이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이 나라는 썩어도 엄언증은 썩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 썩은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를 몇 명 했던 당일 투표율을 몇 명 했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뻥튀기 할 수 있느냐 그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7.5% 할 거냐 5% 할 거냐 아니면 8% 할 거냐 9% 할 거냐 이겁니다. 7.5% 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을 수 있고 7% 하면 307만 표 5% 하면 220만 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만 하더라도 개헌 저짓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선거 기획을 하고 선거 사기 세력을 진두지휘하는 총책임자 같으면 저는 눈 땅 깎고 7.5% 집어넣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 가지고 어차피 여러분들 10% 7%가 들키나 7.5%를 들키나 관계없습니다. 이기고 나면 그걸로 끝나니까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 제가 애통해 아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흐무명랑하게 나라를 그냥 넘어가느냐 이야기.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을 좀 더 간단하게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실제 사전투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투표하는 건. 오로지 중요한 것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 해 가지고 선관위가 2024년 총선에 사전투표가 끝나자마자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10% 되든 5% 되든 15% 되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작규모는 딱 결정돼 있으니까 329만 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전투표 전 조작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15% 이번처럼 강석구청장 보궐선 실제 사전투표율이 15%. 그게 다 7.50%를 엎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22.50%라고 여러분 거짓말로 발표한 거죠. 그러면 총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얼마를 조작할 수 있는지 988만 표의 풀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329만 표 만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더 올리고 싶으면 8% 올리면 되는 겁니다. 풀을 만든 다음에 풀에서 끌어다가 전부를 담으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총선은 경합지역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뭡니까 몇 천 표씩 집어넣어주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58대 제로가 나오고 서울에 46대 3이 나오고 인천에 15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 게 아닌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50%죠. 선거 사기 실행들 제가 볼 때는 7.5% 더 올려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020년 총선 사전투표율이 22.69%거든 대선 사전투표율이 36.93%거든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평균이 22.64%거든 전혀 국민들 눈치 못 챕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선거인수 기능으로 7.5% 정도 올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런 뭡니까 위험부담이 별로 따르지 않는 게임인 겁니다. 왜 역대 선거가 다 여러분들 뭐죠 22.69%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7.5%를 조작하더라도 사전투표율이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22.50%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100개와 1000개가 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에서 공직선거가 3번 있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 됐을 때 한 번 있었으면 4번입니다. 그러면 4번이면 4번 사건의 앞뒤에서 발언을 했으면 8번 정도 국민 선관위에게 경고성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뭐죠 대통령의 직무를 그냥 완전히 유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한 겁니다. 여기 딱 잘 적어놨네요.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관위처럼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결정하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329만 표를 조작하고 싶은지 220만 표를 조작하고 싶은지 그걸로 다 결정이 되는데 이 자료만 여러분 객관주를 보게 되면 329만 표 7.50%를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역대 선거들의 사전투표율을 보게 되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역대 주요 선거에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한산해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조작했는가 그거를 여러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이 그래프보다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제가 조사를 자료를 엉뚱한 걸 넣었네요. 엉뚱한 걸 넣었는데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이거 보고 계시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예정입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 빠뜨려 가지고 여러분 이 자료 보시면 훨씬 더 설명이 좋을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에서는 다른 사람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 가지고 거기서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수를 더블당 후보안께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럼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기준으로 역대 선거를 한번 역으로 그렇게 계산해보면 어떠냐 이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은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이 26.69%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율 부풀기로 한산해보면 진짜는 실제로는 19.99%였는데 6.70% 정도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297만 표 정도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얼추 300만 표 조작을 한 거죠. 그렇게 이번에 329만 표는 전혀 여러분들 무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선은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했나 선관위가 36.93%를 발표를 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투표장을 찾았던 사람들은 32.43%고 5.50%를 뻥튀기를 한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42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름들 나왔던 240만 표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로 2024년 총선을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사기범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전투표를 7.50%를 올릴 것이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를 위해 가지고 밀어넣어줘야 될 표가 329만 표라는 겁니다. 뭐 297만 표 집어넣으나 329만 표 집어넣으나 별 차이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판단은 최소한 2024년 총선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 이상으로 조작할 거다 이야기죠.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최소한 7.50% 정도를 부풀리게 할 것이고 그렇게 확보된 이런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329만 표 정도가 될 거다. 그거를 전부 전국의 여러분 경합지역마다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 가지고 전산적으로 더블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전국을 다 압승할 것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제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대표할 거다 이야기죠. 대표하고 윤석열이 탄핵될 거다 이야기입니다. 개헌 저짓을 무너뜨릴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이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정해주는 지도자 모시고 그냥 내내 세금 내면 내내 하고 세금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실수를 어떻게 했는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너무 방심을 한 겁니다. 240만 표 정도 조작해서 여러분들 24만 표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 15만 표만 여러분 더 훔쳤으면 이겼거든요. 합체가 30만 표 정도만 여러분들 훔쳤으면. 30만 표 훔쳐봐야 뭡니까 272만 표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좀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로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그냥 투표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판이 된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타락을 하게 되는지 선거 부정을 하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이지만 그 선거 부정을 서울법 때 나온 양반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무기 내가지고 본인들도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망치고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항의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여러분들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총정리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은 그동안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저와 제이아 전문가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그런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실제와 다른 사전투표율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가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의 격차만큼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더불당 후보에 더해줘가지고 경합지역에서 싹쓸이를 더불당 후보들이 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 개헌저지선과 탄핵저지선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약 7.5% 조작했기 때문에 7.5%라는 것은 329만 표 정도가 됩니다. 329만 표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경합지역마다 필요한 것만큼 여러분 더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 7.5%일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정리해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329만 표 가만히 계시죠 이거 맞죠 329만 표 이거네요 329만 표로 한 것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제야 전문가가 역순으로 역대선거 주요선거에 사전투표 부풀릴 기준으로 한산을 해보니까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6.70%만큼 부풀렸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로 297만 표 정도를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준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5.50%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렸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는 242만 표 정도를 투입했기 때문에 329만 표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모가지를 그냥 비틀고 그다음에 더블당 주도의 일당 지배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7.5% 329만 표 이상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위에서 보다시피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는 옵션이 3%, 5%, 7%, 7.5% 이런 것이 주어질 수 있지만 5% 정도 수준 220만 표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사전투표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더블당 후보에게 넣어줄 수가 있으면 그러면 203석 더블당의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갖고 또 제야에 계신 K님이 별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별도로 분석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7.5% 7%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만 여러분 보게 되면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78석이니까 거의 한두석 정도 차이가 납니다. 7.5% 정도. 이게 7%네. 7%만. 그러니까 제야의 K님 분석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참 거의 비슷한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 무거운 주제였는데 어쨌든 나라 돌아가는 참 꼴이 말이 아니네요. 말이 아니는데 다른 문제하고 달리 이 문제는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들이 자유민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일당 지배체제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안 망가지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 문제로 가슴 깊이 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권력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회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더불장 중심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종류의 의지를 필요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좀 답답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실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면 또 이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수도권이 얼떨게 되느냐 118대 4로 여러분들 전폐합니다. 수도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별도로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118대 4로 여러분들 패배하는 겁니다. 서울이 여러분들 48대 3이네요. 48이 할 건데 지역구가 49개일 건데 46대 3이네요. 46대 3. 49개의 의석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5%를 조작하게 되면 5% 정도 조작하더라도 괴헌 저지선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재미나는 것은 이 자료는 역대 8번의 부정선거를 다 밝혀낸 제야전문가가 한 작업입니다. 제야전문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저하고 제야전문가가 논의를 한 끝에 이 사람들이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강서 보궐선거의 조작방법을 활용할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럼 수고스럽지만 작업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 방송을 보고 그동안 꾸준하게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 자료를 도왔던 또 제야에 계신 K님, K님이 별도로 분석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분이 방송을 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선관위 발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돌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한 분이 한 거에 비해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신 분이 어떻게 이번 결과를 보느냐가 굉장히 흥미롭죠. 그분 말씀도 서울의 세 군데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야 전문가 K님의 별도 분석 자료입니다. 2024년도 총선 강서구 보궐선거 방식으로 사전 득표율을 조작의 경우 의석수 예상입니다. 7.5%를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을 엉티게 하고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줬을 때 여러분들 강남갑, 강남병, 서초갑 외에는 전표입니다. 세자리입니다. 46대3인 겁니다. 서울이. 제야 전문가 K님도 꼭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다음 여름 경기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2024년 총선 경기에 57대1이었습니다.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 득표율을 7.5%를 뻥튀기 한 다음에 그렇게 확보된 가짜 사전 득표율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조작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57대1입니다. 완전히 전표한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 뻥튀기 조작방법이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에 이런 압약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은 교훈을 아주 많이 찾아낸 것 같아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정권을 뺏기는 일은 다시는 이런 선수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발한 것이 바로 신종 개발 무기인 사전 투표율 득표율 뻥튀기 그리고 전부 더블당에게 밀어주기 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제야 전문가는 별도 분석 자료를 또 보내온 겁니다. 한 석 차이가 납니다. 한 군데도 못 이깁니다. 더블당. 그런데 딱 한 군데 더 포천시 가평군이 추가됐습니다. 여주시 양평군 외에.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경기도에서 2024년 총선에서 한 석을 국힘이 차지할 거다. 그런데 이 제야 K님은 두 석. 그게 한 석이나 두 석이나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책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인천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 13대 제로였습니다. 13대 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용됐던 사전투표율 7.5%를 부풀리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13대 제로로 더블당이 압승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행한 제야 전문가 K님은 어떻게 분석을 해냈냐. 한 군데 제야 전문가님은 영 국힘당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제야 전문가 K님은 한 석. 지금처럼 한 석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다 여러분 종합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패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최고로 많이 패배할 것 같습니다. 118대 3입니다. 이러니 개헌 저짓성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를 통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성부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개헌선을 그냥 다 넘어뜨리고 탄핵선도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터 백미입니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터 백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어졌던 모든 연구를 총집 대성한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좀 바쁘시더라도 이 내용은 꼭 한번 개헌저지선이 붕괴가 되고 탄핵저지선도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역대 최고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와 입을 다물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이미 일당 지배체제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사건을 여러분들 위정교사죄를 별건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미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은 다 여러분들 뭡니까 납작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의 권력이 누구인지를 다 아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권력 누수라는 것은 이미 현저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번 선거에 침묵함으로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 240만 표를 사전투표를 조작했으면 불구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여러분 먼 거 아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다시는 여러분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같은 그런 패배를 맛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만들어낸 신종 선거 사기 수법 사전투표 조작 방법 사전투표를 좀 뻥튀기한 다음에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전부 다 여러분들 몰아주는 이 방식을 시연해 가지고 여러분들 압도적인 표차로 여러분들 당선된 것이 그게 너무나 확인됐기 때문에 그동안 긴가민가하는 그런 시민들도 야 이게 부정선거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지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침묵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본인도 있죠. 그것 때문에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심지가 굳어야 돼요. 그리고 가치관이 명료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려잡던 것이 100억 분의 1 정도 여러분들 노력만 하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다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100억 분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려잡던 여러분 노력에 1경 분의 1 정도만 여러분들 한동훈이나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노력하게 되면 이 문제 다 해결하는 거죠. 역사상 어마어마하게 이런 죄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권력의 이런 꼬까마를 타고 정신줄이 나갔죠. 어어 하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죠. 국민을 팔아먹은 것에서 삼습니다. 국민을. 국민들이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사람이 뭡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겠죠. 본인이 한 일이 여러분들 미닝 의미가 뭐냐 아니면 학자들은 학자든지 아니면 학자 출신이란 것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어떤 의미고 그 사건이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윤 대통령이 국민을 팔아먹은 겁니다.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여러분하고 제가 노예가 된 겁니다. 신문 보시기 바랍니다. 법관들 하는 행동을. 이종석이라는 헌법재판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미래 권력이 어디에 서 있다는 걸 본인이 뻔히 아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직업군 가운데서 부정선거의 현장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사법부에 있습니다. 수백 명이 있는 겁니다. 여섯 분의 사의로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부정선거 더미를 본인들이 다 여러분 직접 본 겁니다. 부장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법의 이런 데 여러분 근무하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그리고 여러분 대법관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깔아뭉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다 그 사람들이 본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쌉니다. 나라가 자식들 생각하면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이고 이종석 여러분들 헌법재판관하고 저하고 동갑인 겁니다. 김용빈 씨하고 김용빈 씨는 저보다 한 살 위인 겁니다. 다 동년변 거죠. 한 7, 9학번 정도니까. 나라를 그렇게 팔아먹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이런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식들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것이 본인도 노예가 되고 자식들이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자식들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만큼 살았는데 애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한 여러분들 감정이거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흉중에 어떤 여러분 뜻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부정성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국가를 팔아먹는 일이고 국민이 뭡니까. 노예가 되는 그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입을 다물으면서 국민들 그냥 낭떼지로 그냥 떠밀어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선관위 내외 여러분들 압력하는 선거 사기시립들이 활용한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다음에 그렇게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자들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2024년도 총선에 강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파격적인 파괴적인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야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선거 사기시력들의 신종 사기수법을 그대로 2024년도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의석수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있다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진실에 우리가 다가가는데 그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개요를 설명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다 그냥 총정리한 보궐선거 이후에 산발적으로 계속 다뤘던 선거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총선 전국 전망 강서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 사기범들이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만큼 부풀리기를 하면 총선이 어떻게 여러분들 되겠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들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 정도 잡을 것인가 그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전투표 를 하지 않고 당일투표를 하든 말든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신종사기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 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신종사기수법을 개발해 가지고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가든 당일투표에 가든 그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관계냐 우리가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죠. 그 발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이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몇 명이 했는지를 검증할 수 없는 나라가 어딨냐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나라인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를 하는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겁니다. 전산상에 선거인 명부가 있는 것이고 그게 100명을 넣든 200명을 넣든 300명을 넣든 선거가 했다고 여러분들 결정하든 간에 그거는 뭡니까 그냥 선관이 사기 세력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고칠 의지가 없는 것이 지금 국힘이고 윤석열이 한 사람인 겁니다. 대책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뭐 안 하든 말든 간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사전투표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100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20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 30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지는 국민의힘은 알 길이 없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다 선거 사기 세력들만 아는 겁니다. 이런 개뜻 같은 여러분들 선거 제도를 고칠 의지가 없는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냥 발표하면 끝입니다. 22.64%로 발표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 총선 그냥 사전투표 끝나고 선관위가 이번에는 역대 최고의 여러분들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여러분들 관심에 힘입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끝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 가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2022년도 관내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 가지고 여기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7만 1천 명을 했는데 11만 3천 명을 올리고 그 수는 지난번에는 558명을 했는데 1,402명으로 올려 가지고 한 4만 2천 몇 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풀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4만 2천 5백 48표네요. 4만 2천 5백 48표 이 풀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가져오는 겁니다. 몇 표를 가져왔냐 3만 7천 473표를 가짜로 만든 겁니다. 그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만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투표자 수율을 조작할 수 있는 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풀 내에 피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본인들이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얼만큼 더 높여서 발표할 것인가 그렇게 확보한 이런 표를 전부 다 뭐죠 더불당의 거소투표 염창동 관내 사전투표 가양일동 사전투표에 다 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240만 표 한 300만 표 이상 정도의 표를 전국에서 만든 다음에 취약기구마다 더 많이 뿌려주게 되면 다 여러분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완전히 뭡니까 국힘당이 대패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몇 백 표 몇 천 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국에서 여러분들 다 도독질한 것을 어느 지역은 좀 많이 뺏고 어느 지역은 좀 적게 뺏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략 한 번 여러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역대 선거에서 만약에 7.49%를 조작한 경우면 표를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몇 명 정도 확보할 수 있겠느냐 2020년도 총선에서는 선거인 수가 4430만 명입니다. 그러면 7.49%만큼 여러분 사전투표율을 올리게 되면 329만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 수가 4419만입니다. 그중에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 정도 올리게 되면 331만 표의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의 풀이 생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대선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31만 표의 풀 가운데서 240만 표만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 가지고 331만 표의 여러분들 가짜니 330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던 거죠.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4430만 명의 선거인 수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7.49%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337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풀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략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감을 잡으실 수 있는가 하니까 선거인 수는 인구 수에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4400만 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총선에서는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조작할 수 있는 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300만 표 이상 가운데 얼마 정도를 가져갈 것이는 선거 사기시력들의 오야 우두머리가 여러분들 결정하겠죠. 7.49%를 조작할지 아니면 7.0%를 조작할지 5%를 조작할지는 본인들이 결정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도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다음에 거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 유령사전한 투표자 수를 전부 다 뭡니까 누구와 함께 쏟아준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쏟아주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하고는 좀 다르고 확실히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실수를 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춘 것이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선관위가 기획해낸 새로운 사전투표 조작 기술인 겁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은 시운전을 거쳐 가지고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기존에 7번 사용했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는 방법보다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산발적으로 했던 내용을 한 번 지역별로 총 여러분들 관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총선 서울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국힘당은 8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점점에 5% 정도 올리게 되면 48대3으로 국힘당은 대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8석인데 실제로는 뭡니까 만일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했으면 13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4.15 총선의 부정승을 통해 가지고 더블당이 7석을 훔친 것. 7석입니까. 5석을 훔친 겁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여러분들 몇 석으로 여러분들 훔치는 거야. 다시 5석을 훔치는 겁니다. 3석 여러분들 7.5% 3대 4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석은 이렇게 여러분 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 아니까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선거 4기 세력들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 25%의 득표수를 여러분 이동시켰습니다. 그것을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한산해보게 되면 5%입니다. 그래서 5%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하게 해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성동구 을에서 원래 승리를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이영혜신가 김영혜신가는 남편 되는 사람이죠. 용산구에는 권영시가 큰 폭으로 이긴 겁니다. 광진구는 오세훈이 이긴 겁니다. 조작을 해가 다 떨어뜨린 지역입니다. 중구 성동구 광진구 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을 김민석과 박용찬 이름 붙었던 데도 박용찬 의원이 이긴 겁니다. 서초구 갑 서초구 을 강남구 갑 강동구 갑도 이긴 거죠. 이렇게 그냥 숫자로 다 나옵니다. 그다음 4.15 총선을 하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는 4.15 총선이 7.5%니까 2024년도 조작상태죠. 조작상태를 보기에는 전패입니다. 다 패배합니다. 7.5%를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올리게 되면 오로지 남은 것은 강남 상구 가운데서 또 세 군데 서초구 갑 강남구 갑 강남구 병 정도가 남는 겁니다. 완전히 전패하는 겁니다. 이런 사전투표 제도를 조금이라도 수순할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 거니까 정신이 없다기보다도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경기도는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대패입니다. 대패 개패를 보는 거예요. 대패를 보는 거죠. 57대 1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58석인데 7.5%를 조작하게 되면 국힘당의 1석 그다음에 더블당의 57석입니다. 국힘당의 현재의 2석이 8석입니다. 4.15 총선이 조작 안 했으면 국힘당이 17석을 차지했을 겁니다. 9석을 훔친 거죠. 1석이 남는 겁니다. 수도권을 대패한다는 이야기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살아남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패입니다. 전패. 이게 전형적인 뭐죠? 이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더블당이 다 승리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한 군데가 이게 더블당이 차이 값이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여주시 양평군 한 군데 외에는 모두 다 패배할 것 같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인천입니다. 인천은 13대 제로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천은 모두 13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숫자입니다.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7.5%를 조작하게 되면 한석도 뺏힙니다. 13대 제로가 13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부산입니다.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 부산 12대 6입니다. 지금 현재 15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에. 보시게 되면 여기 7.5%를 조작을 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만큼 뻥튀기한 다음에 그렇게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율을 모두 다 더블당에게 더해주게 되면 더블당이 12덕 국힘당이 6석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력적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산은 국힘당의 텃밭에 해당하는데 더블스코어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부산이면 뭐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역전이 되는 겁니다. 더블당이 12석 국힘당이 여러분 6석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더블스코어가 이런 부산에서 나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요한 씨 불러가지고 정치정짜도 모르는 사람 불러가지고 쇼를 하는데 이준석이가 어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정신들이 정신줄 다 나온 겁니다.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길 거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북입니다. 경북은 조작을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북은 여러분 13대0으로 7.5%만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더라도 그래도 경북은 여러분들 결정이 됩니다. 대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대구도 여러분들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힘이 여러분 11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7.5%를 조작하게 됩니다. 부산이 큰일인 겁니다. 부산이. 부산이 여러분들 더블당이 따블스코어로 이기는 겁니다. 조작을 통해가지고. 부산의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뭐 공천만 받으면 땡이다. 찬만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과학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남은 4대12로 바뀝니다. 지금 경남은 1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경남은 16석인데 이것도 조작해가지고 13석이죠. 한석이 줄어들죠. 7.5% 조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울산. 울산은 3대3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국힘당이 5석 울산 북구만 여러분들 더블당이 갖고 있는데 7.5%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게 되면 3대3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울산에서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입니다. 0.0%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느냐. 울산 북구에서도 부정선거를 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4.15 총선에. 울산 북구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차익값. 4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값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플러스값을 차익값이 미래통합당 후보와 플러스값을 가지게 되면 당일투표에서 대부분 미래통합당이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죠. 그러면 패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승부를 바꾸는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위가 선관위의 4.15 총선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게 하게 되면 2024년 4월 총선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렇게 크게 바뀝니다. 세 군데에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합니다. 남구갑 북구 울주군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남구갑 북구 울주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대전입니다. 대전은 뭐 그냥 완전히 조작군들의 텃밭입니다. 7대0입니다. 지금도 영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에 4.15 총선의 승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조작된 값이죠. 세 군데에서 이런 승부가 바뀐 겁니다.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는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했으면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겁니다. 대전 중구가 황운하 이름 지역구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원래 7석 가운데 3석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림만 간단하게 그려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이 이 정도인데 7.5%라는 것은 사전투표를 7.5%에 올린다는 것은 4.15 총선에 비해서 조작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조작을 많이 하니까 차이값이 뚱뚱하게 나오잖아요. 더 확실하게 당선되는 겁니다. 조작하면 충남도 여러분들 완전히 뭐 그냥 사기꾼들 그냥 놀이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국힘당이 5석인데 다 뺏깁니다. 사전투표를 7.5%만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해 가지고 밀어주면 7.5% 하면 한 석도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충남에서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진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천안갑 천안을 천안병 아산시을 논산시 당진 이게 다 먼 거 아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4.15 총선에 여러분들 성부가 바뀐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힘당이 4.15 총선에 이긴 데가 천안시값 천안시병 다 이긴 겁니다. 4.15 총선에 여러분 뭐 하면 전패입니다. 충남에서. 충북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대 7입니다. 현재 3석인데 한석으로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힘 내부의 이런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가 종로구에 나오면 당선 될 수 있습니까 당선 될 수가 없습니다. 조작하는 데가 어떻게 당선됩니까 4.15 총선 당시의 종로구에 황교안 후보는 조작값이 45%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45장을 빼앗겼거든. 이렇게 여러분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가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노예 상태로 쉽게 빠져들게 되는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 걸 그냥 덮을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어이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원래가 노예였으니까 원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한 70년 뭡니까 지내다가 그렇게 위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수도권하고 이런 데 전망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그다음 방송 여러분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선거 문제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4.15 총선을 여러분들을 넘어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선관위가 체계적으로 조작화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제야 전문가가 큰 기여를 한 거죠. 그거는 진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7년간 여러분들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그것이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영구적으로 더블당이 여러분들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역사죠. 한국이 사례를 참 많이 제공할 것 같습니다. 북한 사례도 그렇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산업화 성공 사례로 그렇고 그다음에 장렬하게 몰아가는 것도 엄청난 사례 가운데 안 한 거죠. 여러분께서 이 부정선거를 정리정돈해가지고 잘 밝혀서 기록한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주변에 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특히 4.15 총선은 4권에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는 5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 3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느냐 아주 잘 쓴 책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했던 연구결과를 좀 정리하는 시간도 중간중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작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한국이란 나라는 선거일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 여러분의 선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오른쪽이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이거는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왼쪽은 2022년 또 6월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는 김태우 후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2020년을 보시게 되면 2020년은 김태우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 가운데 1천 퍼센트 그 당시에 15%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의 김성현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이 좌우가 꼭 일치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빼앗긴 것하고 더해준 것과 일치하는 거죠.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가 무진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래프로 간단하게 여러분 그려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는 여러분들 사전 투표자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한 강서구에 참여한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5.8%를 훔쳐가지고 더블당하게 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수가 100명이면 5.8명만큼의 표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더블당하게 더해줬으니까 합치게 되면 16.6% 정도 16.6%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자 수 이게 16.6%네. 아 11.6% 정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 선거인 수 기준으로 투표율로 한산하게 되면 3%를 부풀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아주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35% 이게 사전 투표자 35%를 증감했는데 이것을 사전 투표율을 환산하게 되면 7.5%의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든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 선거에 비해가지고 이번 선거가 조작을 만회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은 1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12.5%를 훔쳐가지고 그다음 12.5%를 더한 겁니다.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조작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조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차이값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은 차이 조작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2020년 4.15 총선의 광주 광산값의 차이값입니다.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선거에서 호남권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그런 곳입니다. 광주 광역시에는 4.15 총선에서 조작하지 않은 그런 지역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광산구 갑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게 되면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7번은 여러분들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훔치는 훔쳐가지고 전산적으로 더해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썼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보궐선거까지는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작업을 한 겁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차익값 그래프가. 관내 사전 빼기 당일투표가. 훔쳐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김태우 국힘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를 훔쳤습니다.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15% 7,225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 후보에 플러스 7,225표를 더해준 겁니다. 합치게 되면 1만 4천표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1만 4천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후보가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2년에는 김태우 후보가 11만 5,660표 더블당 후보가 9만 8,862표 16,799표로 승리를 한 거죠. 이거를 선관위가 어떻게 조작해서 발표했는가 하니까 김태우가 1만 8,436표 김성현이 1만 6,086표입니다. 1만 6,799표로 김태우 후보가 승리했는데 2천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그렇게 조작해서 누가 발표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그동안 해온 겁니다. 이런들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자금은 그동안 7번 정도 아주 널리 사용되어 온 그런 조작 기술입니다. 강서구청장에서 선거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동안 일어났던 선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선거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한 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작값 25% 자유한국당 국민당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더블당에게 더해 준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0당을 40% 조작값 40%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것이 받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더블당이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압승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러면 강서구 역대 선거입니다. 2020년도 총선은 35%를 조작했습니다. 4.15 총선 당시의 조작값은 서울의 평균적으로 35%였습니다. 마포을 관악구 여기가 50% 50%라는 것은 100장당 50장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5%를 조작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눈을 딱 감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4.15 총선만큼 조작했으면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15%를 조작값을 한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그런 선거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총선이고 그다음 은메달이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은 선관위가 행사해 온 겁니다. 선관위가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어서 국민에게 발표하고 그다음에 개표가 끊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방송용 자료도 새로 만들고 발표용 자료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선관위의 이런 부정선거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운 선거 사기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선관위가 움직였던 것이죠. 그게 7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그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전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24년 총선 도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라가 거의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일당 지배체제인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국민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미래의 행이 아니고 완성이 될 거다. 그러면 이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번 선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특별한 일을 했느냐. 가장 조작값이 높습니다. 가장 조작값이 높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새로운 여러분들 기법을 도입했는데 제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기술이 2024년도 총선의 시운전이다 보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 이제 전국 규모의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단일 선거구에 대해서 한번 시운전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시운전에서 보기 좋게 성공한 겁니다.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김기헌이 칙소리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15 총선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어떤 종류의 새로운 사전투표 특표 조작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위에 두 문장이 핵심입니다. 일단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뻥튀기한 사전투표율의 객차에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전산작업을 통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전국적으로 다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들어오신 분이 다른 분들이 좀 방송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병호 tv는 지금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로 탄압받은 상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7방송을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10월 10일이 당일 투표입니다. 10월 7일 날 사전투표가 마쳤습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 마치자마자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공개를 했습니다. 선거 인수 기념으로 22.64% 이게 뻥튀기가 된 겁니다. 부풀린 겁니다. 얼마를 부풀린 거 아니까 이 양반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 인수는 4,003명이 줄었습니다. 2022년 또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 가지고 투표자 수도 17,278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인 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투표자 수는 투표에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투표율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뭘 뻥튀기 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4만 1,704명을 여러분들 2002년 강서구청장 선거보다 더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부풀린 겁니다. 거소 투표도 844명을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실제하고 가짜 사전투표율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거는 당선자와 낙선자이 결정되고 선관위가 자료를 발표한 다음에 이런 분석이 된 겁니다. 어떤 거 하니까 실제로는 사전투표율이 15.43%인데 그걸 선관위가 22.96%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7.49%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올리더라도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는 7만 7,24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11만 4,715명이 참여했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3만 7,473표를 여러분들 확보를 한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모든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블당 후반께 다 더해줘서 이번 선거를 압승으로 거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3만 7,473표는 어디서 가져왔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능력하게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게 4만 여러분들 4만 2,548표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3만 7,473표를 여러분 가져다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선관위가 발표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해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자료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당의 진교훈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동별 거소투표입니다. 선관위가 얼마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줬는가 하니까 이것의 절반만큼을 밀어준 겁니다. 진교훈은 거소투표에서 진짜는 372표를 얻었는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 중에서 372표만큼 더해가지고 743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염창동 같은 경우는 더블당 후보가 진짜는 2900표를 이름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선관위가 확보한 37000여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2900표를 이름 빼내가지고 염창동에 밀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799표 5800표가 되었는데 아마 반올림 처리한 것과 한 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다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도 나오고 진짜도 나오고 가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동에서 여러분들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히 그냥 전산조작 숫자노름이 돼버린 겁니다. 프로그래머 한두 명이 그냥 모든 숫자를 다 조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투표지 분류기에 집중했는데 투표지 분류기뿐만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서버에 여러분들 보낼 거니까 메인 서버에서 여러분들 블락스 서버 송출 서버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신종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시연한 바로 국민들에게 사전투표일을 부풀려서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일과 발표한 사전투표 사이에 그 차익만큼을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충분히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자기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런 식의 조작기법이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이 맨 첫 번째 단계가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표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일투표입니다. 사전투표만 여러분들 개표를 할 때 현저하게 뭡니까 조작을 왕창해놓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여러분들 시간대에서 다 여러분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 가지고 당일투표는 44대 43인데 사전투표는 68대 31.7로 만들어낸 거죠.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의 44.8%면 사전투표에서도 44.8%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4.15 총선 때는 65대 35인가 이렇게 나왔죠. 인천 서울 경기 같은 데가. 20개 동에서 전부 다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더불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만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1당 지배체제가 된다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한 당이 더불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가지고 그냥 1당 지배체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1당 지배체제가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다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남조선하고 북조선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침묵하는 걸 두고 저는 뭐 여과 없이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적 치아에 남조선 국민들을 다 팔아먹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 들에게 남조선 인민들을 다 팔아먹은 거다. 다 팔아치운 겁니다. 본인들의 안의를 위해 가지고.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주도 1당 지배체제 장기 1당 지배체제에 그냥 넘겨버린 사건인 겁니다. 대통령이 투항하고 항복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잘 먹고 잘 살겠죠 부자 집 여러분들 마누라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한민족 역사 5천 년이 국민들에게는 대부분 노예의 역사였고 우남 이승만과 미국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1948년 또 재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참정권이라는 것을 처음 여러분 찾아본 겁니다. 그 참정권을 80년 만에 다시 빼앗긴 사건이라는 거죠. 자식들을 다 노예 상태로 밀어넣는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윤석열이나 김기현이나 홍준표나 대법관인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동헌이나 헌법재커만 이종석이나 조성일보 기자나 중앙일보 기자나 동아일보 기자나 모두가 뭡니까 참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본인들 뿐만 아니고 자식들이 노예로 사는데 부영 내지 적극적인 협력 내지 공범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또 총선까지 기다려 보고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은 국민들이 저항다운 저항 한 번 못해보고 그냥 굳건히 넘어간 겁니다. 다 여러분들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심 때문에 그냥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이완용이도 그때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조선이 어떻게 하고 지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지금 타이밍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라는 넘어간 겁니다. 하마스의 태를 받은 이런 유대민족이 다음에 시간을 보고 하마스를 때리겠습니다. 나라가 벌써 망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3년 6개월 이상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선관위 내외에 여러분들 압력하는 선거 사기시력들이 활용한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다음에 그렇게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자들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2024년 또 총선에 강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정도의 그런 파격적인 파괴적인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선거 사기시력들의 신종 사기수법을 그대로 2024년도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의석수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0월 29일 일요일 이런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9일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1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한 2주 정도 선거 방송을 집중기로 하고 또 실시간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2023년도 4년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총선까지 총선 전망까지를 전부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의 말미에는 2024년도 4월 총선에 몇 가지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전국의 의석수가 어느 정도 결정될지 이런 문제를 한번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이제 선거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관련자들이 색출되고 또 그다음에 수사를 거쳐 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2022년도 11월 무렵에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9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마침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지고 이제 여덟 번째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세계 역사상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여덟 번씩이나 그렇게 부정선거를 감행한 것은 세계 역사상 사례를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듯이 다행히 이 문제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정치학교나 이런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 연구주제로 삼아볼 만큼 그렇게 아주 좋은 사례가 대한민국 그런 사례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선거부정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특정정당의 사주를 받아서 여덟 번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과 같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단행을 해왔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30년 정도의 검찰 출신인 그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기대와 딴판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선거인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전국보궐선거에서는 울산교육감선거라든지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완전히 바꾸어서 한쪽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기초위원이 되도록 만들고 또 다른 한 곳은 민주노총 출신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거 조작을 이렇게 감형하는 분들은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선거 조작 역사상 가장 최고치의 그런 조작을 단행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도록 그렇게 조작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부정선거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이제 보수진영에 속하시는 그런 색채가 강하신 국민들 가운데서는 절반 이상 정도가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함구하고 있고 가장 큰 피해자에 속하는 국민의힘도 함구하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은 4.15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을 전면적으로 다 선관위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이제 급기야는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됨을 인해가지고 기표도장의 이미지하고 qr코드가 상호 교신을 해서 현재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 누구를 찍었는지를 다 선관위가 데이터베이스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비밀선거가 명백하게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헌재는 비밀투표가 파괴된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합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원고측 소송 기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디에 썼던지 간에 인쇄소 윤정기만 돌리게 되면 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투표함에 쑤셔넣을 수 있도록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이 합헌으로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북조선인민공학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조선선거관리비원회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라는 것은 투표가 행해지는 그런 현장에서 그 투표용지가 투표자들에게 교부되기 이전에 정품임을 인정하는 유일한 그런 체크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기능이 없이 그냥 종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윤정기를 돌려가지고 수만 수십량 수백만 장의 그런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또 투입할 수 있고 개표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여는데 헌법재판관들하고 대법관들이 다 협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공적기관인 선거관리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고 그것을 견제해야 될 그런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다 선관위 부정선거를 다 용인하고 방조하고 촉진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가지고 판결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한 분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시고 좀 잘 아는 분이 한꺼번에 뭘 처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부정선거 붙자도 아마 언급하지 않을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힘이 침묵하고 대통령도 침묵하고 거기다 언론계도 침묵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유일하게 국가기관 가운데서는 국정원이 지금 사전투표지가 실물로 된 그런 당일투표와 달리 투표자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투표자 명부가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지금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간이 감사라고 저는 보는데 감사를 통해 가지고 통합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유령 사전투표자 수와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제조 생산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할 수 있고 중복투표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일하게 국정원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했을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7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 살아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주는 지도자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국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남조선선관위 조작위원회가 여러분들 관할하는 그런 대로 바뀌는 거죠.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별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남조선이 유일하게 북조선에게 예를 들면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것인데 국민들은 세금만 내고 지도자는 선관위가 뽑아주는 그런 아주 우스운 나라가 돼버렸고 결국 우리가 입에 오르기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일당 지배체제로 대한민국이 그냥 고착화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기막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언론은 한 줄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대다수의 유튜브도 침묵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젠가 그냥 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그냥 잡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나라를 그냥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나라가. 앞으로 넘길 것이다가 아니고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하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을 왕으로 모시고 백성들이 노예로 사는데 대통령 국힘의 여당 당대표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 대법관들 언론인들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냥 팔아먹은 겁니다. 또 지금 채팅이 안 되구만요.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채팅을 이 채팅이 안 되구만요. 이 채팅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채팅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끊다 켜니까 연결이 되네요. 오늘은 참 여러분 이 문제를 한 번 정리하는 일요일 아침이니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은 그냥 대한민국의 주권이 선관위로 그냥 이동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동된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모두 선관위가 선출직 공직자를 뽑아왔다는 것이죠. 지난 7년 동안 선관위가 그걸 뽑아왔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런 부정선거 세력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참 정권을 박탈당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냥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라를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나라를 넘긴 상태가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참 이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 답답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문제를 한 번 오늘 좀 총정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가 선거부정 세력과 맞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2024년 총선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문제까지 여러분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시겠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했던 연구결과를 좀 정리하는 시간도 중간중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불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